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한경님이 지으신 환자혁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이 책 내용 중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한 다섯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6장 환자혁명의 비만 부분을 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비만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많은 결심을 하시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 이 책에서는 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힘든지 어떻게 하면은 요요현상이 없이 체중감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셔가지고 좋은 정보 가져가셔가지고 다이어트를 하실 분들은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비만 영양과다가 아니라 영양결핍이다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의 일정을 잡고 연일 내 행사처럼 캠페인처럼 전투에 돌입하듯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잘못된 방법이다. 다이어트와 체중감량을 동일시 하기 때문이다.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단기간 동안 체중감량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요요현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체중감량 후 다시 체중을 회복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예측가능한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절대 치열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이어트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 몸이 정상이 되면 체중도 정상이 되는 것. 그렇게 되면 혈압도 당뇨도 당연히 정상이 된다. 바꿔 말하면 비만은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라는 것이다. 수많은 만성질환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살 빼는 게 왜 이토록 어려울까? 관심이 없어서는 아니듯하다.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골라하니 살이 찔 수밖에. 전문가들도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일반인들은 더 헷갈린다. 환자들은 연구자, 의사, 영양학자, 과학자에 대한 신뢰가 크지만 질병이나 인체에 대한 인류의 이해도는 아직 낮다. 아직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 지식의 한계가 있고 전문인들도 편향된 정보를 접하다 보니 한쪽으로 치우는 경우가 많다. 결과는 끊임없는 다이어트 시도와 실패의 반복이다. 다이어트 산업은 계속 흥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뚱뚱해져가는 사회가 된 것이다. 다이어트에 관한 정보는 온라인과 주변에 넘쳐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엉터리다. 잘못된 정보 혹은 철진한 낡은 정보들이다. 그래서 비만 또는 살이 찌는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들을 찾아 풀어보았다. 여기서는 4가지 오해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번째, 영양과다가 아니라 영양결핍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배고픔을 참을 수 없다고 호소한다. 자꾸 배가 고픈 이유는 무엇일까?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이유가 무엇일까? 위가 커서 그걸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만들어 사령하려면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다. 우리 내가 인지, 판단, 기억 등을 정상적으로 하고 몸에서 정상적으로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며 정상적으로 효소활동이 일어나려면 결국 필요한 것은 원재료, 즉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이다. 필요한 영양소와 환경만 제공해주면 우리 몸은 건강하게 작동된다. 그야말로 간단하다. 몸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필요로 할 때, 즉 영양소 보충이 필요할 때 우리 몸은 뇌에 신호를 보낸다. 신호는 한가지밖에 없다. 바로 배고픕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비타민 B가 부족해도 배고픈 신호를 보낸다. 음식을 섭취해서 영양소를 공급해달라는 신호다. 그럴 때 우리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공급해 주지 않고 쓸데없는 칼로리만 제공해 준다. 현대인의 식습관이 그렇다.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흡수할 시간이 언제 있었을까? 진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식품 첨가물로 만들어진 음식과 유사한 정체불명의 물질을 먹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또 배고프다는 신호가 올 수밖에 없다. 앉은 자리에서 2000칼로리를 먹어치워도 영양분이 없는 음식이라면 몇 시간 후에 다시 배가 고플 수밖에 없다. 반면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된다면 600칼로리만 먹고도 배가 고프지 않다. 따라서 비만 환자들은 사실 영양결핍 환자들이다. 영양공급이 충분하면 살이 찌지 않는다. 이것도 되게 처음 듣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많이 먹으면 배가 안 고플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게 필요한 영양분을 안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체중 증강 아니라 대사 저하다. 그렇다면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찌우는 뭘까? 병원을 찾은 비만 환자에게 왜 살이 찌나요? 혹은 왜 살이 안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십중팔구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요? 라고 답한다. 그럼 나는 바로 되묻는다. 젊었을 때에는 덜 먹고 운동 좀 하셨나요? 당연히 젊었을 때도 지금처럼 운동을 안 했고 음식은 오히려 가리지 않고 더 많이 먹었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살이 찌지 않았다.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운동량이나 먹는 음식량이 아니라 기초대사량이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만 관리를 못했을 경우 더 떨어질 수 있다. 여기도 너무나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요. 조금만 먹어도 나이 드니까 계속 살이 찌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안 먹어도 살이 빠지지도 않고 그게 기초대사량이 저하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운동 부족에 과식을 한다고 생각해서 헬스클럽이나 비만클리닉이 동네마다 몇 개씩 생기지만 비만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먹고 운동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살이 찌는 원인은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닌 것이다. 비만은 칼로리를 조절하는 기능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 때문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아주머니가 있는 반면 무섭게 먹는데도 빼빼 마른 남자 대학생이 존재한다. 기초대사량의 차이 때문이다.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원인 3가지가 있다.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영양 부족이다. 모두 결핍의 결과다. 기초대사량을 끌어올리는데 운동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운동이 효과적이다. 유산소 운동도 실제로는 꽤 격렬하다. 그나마 살 빼기에 좋은 전략도 아니다. 근육운동은 차라리 도움이 된다. 근력운동은 운동이 끝나고 쇼파에서 쉴 때도 이미 올라간 대사가 유지되면서 지속적으로 살을 빼준다. 버지니아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뱃살 500g을 빼기 위해서는 윗몸일으키기 25만 번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00번씩 해야 가능하다.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큰 근육운동을 해야 칼로리 소모가 많고 지방연소가 커서 살이 빨리 빠지는데 복근은 작은 근육에 속한다. 그래서 스쿼트 동작과 같은 허벅지, 가슴 등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 얘기도 제가 간헐적으로 들었거든요. 근육량을 키워야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살이 잘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살을 빼려 한다면 수면부족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잠이 부족하면 절대 살 못 뺀다. 몸의 회복과 호르몬 활동이 잠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기 때문이다. 저한테는 이게 정말 치명적이었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되게 늦게 자는 습관을 길러가지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막 2시에서 4시 사이에 잤는데 습관을 바꾸려고 하가지고요. 12시에서 2시 사이에 지금 자려고 노력 중이고 저번 일주일 동안은 계속 이 시간대에 잤습니다. 영양 부족 역시 마찬가지다. 비타민과 미레랄 같은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칼로리를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고 남아도는 칼로리들은 모두 지방으로 쌓인다. 그 때문에 먹는 음식이 칼로리만 높고 비타민, 미레랄 등의 영양소가 낮다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현대 음식이 순밀가루와 설탕으로 이루어진 가공식품들이기 때문에 칼로리는 남아도는 반면 정작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레라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결국 살을 빼기 위해선 식단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무조건 저칼로리 혹은 단식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진짜 음식을 먹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세번째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 칼로리를 세는 것은 무의미하다. 칼로리가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칼로리에만 집중하다 보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호르몬이다. 호르몬 컨트롤이 안되면 살을 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호르몬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다스린다. 호르몬의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잠, 스트레스, 먹는 음식, 운동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운동이 가장 영향력이 적다. 호르몬을 관리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내분비 계통은 자율신경계여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먹는 음식과 생활습관을 통해 호르몬 분비와 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살이 찌고 빠지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은 수도 없이 많다. 그 중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다. 체지방을 태워 에너지로 쓰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이다. 우리 편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혈중, 아디포넥틴 농도가 높을수록 날씬하고 살찐 사람들은 이 호르몬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아디포넥틴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까? 간단한 방법이 있다. 마그네슘 섭취를 늘리는 것이다.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할 수도 있구요. 음식으로는 호박씨와 잎푸른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견과류와 해조류에도 많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 아디포넥틴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제가 그래서 마그네슘 많은 음식을 찾아봤는데요. 아보카도, 바나나, 브로콜리, 복숭아, 시금치, 현미, 김, 미역, 다시마, 땅콩, 호두, 아몬드 이런 데 많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호르몬은 그렐린이다. 일명 공복 호르몬이라고 해서 밤늦게 냉장고에 달려가게 하거나 배달음식 시켜 먹게 하는 호르몬이다. 악당이다. 무작정 덜 먹는 다이어트나 대책 없이 굶으려는 시도는 이 호르몬 때문에 망칠 수밖에 없다. 그렐린 분비를 낮추는 방법은 간단하다. 잠이 모자라면 그렐린 분비가 상승한다. 따라서 하루에 6에서 8시간 수면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아침에 카페인이나 에너지 드링크로 시작하면 절대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늦은 밤 깨어있으면 꼭 야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게 그렐린 분비가 상승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자는 게 살을 빼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렐린과 정발되되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있다. 바로 렙틴이다. 일명 식욕 억제 호르몬이다. 현재로서는 인위적으로 렙틴의 양을 늘릴 수 없다. 하지만 렙틴의 분비를 막을 수는 있다.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되는 콘시럽 즉 액상과당을 먹으면 렙틴의 분비를 막기 때문에 먹은 뒤에도 여전히 배가 고프게 된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적게 먹어야 렙틴의 분비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식욕이 억제된다고 합니다. 살이 찌고 빠지는데 직접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은 인슐린이다. 인슐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이 문제다. 인슐린 저항이라는 것은 인슐린이 포도당을 처리해야 되는데 인슐린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포도당은 중요한 요소지만 혈관에 있으면 안 되는 영양소다. 염증을 일으켜 혈관벽을 망가뜨리고 신장 모세혈관에 끼면 심부전증을 일으킨다. 우리 몸은 혈관에 포도당이 돌아다니면 그것을 빨리 치워버리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다. 인슐린 저항을 되솔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굶는 것이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 인슐린 저항을 되돌릴 수 있다. 사과식초나 감식초도 도움이 된다. 화학식초가 아닌 직접 발효해서 만든 진짜 식초만 해당된다. 마지막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잘 알려진 코르티솔이다. 호랑이가 쫓아오는 것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증가하는 호르몬이다. 요긴한 호르몬이지만 현대인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호랑이에게 쫓겨 달아날 때와 같은 폭발적인 운동량이 동반되어야 코르티솔이 해소되는데 현대인들은 그런 운동을 하지 않는다. 당연히 만성적으로 코르티솔 증가 상태에 놓이게 된다. 만성적인 코르티솔 증가는 몇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첫째가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식욕이 함께 증가하는 것이다.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바로 그 예다. 둘째, 코르티솔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근육을 파괴한다. 근육이 파괴되면 지방 대비 근육량이 낮아져 기초대사량이 감소한다. 기초대사량 저하로 인해 살이 찐다. 셋째, 코르티솔은 유난히 복부지방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또 살을 빼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행히 코르티솔 역시 돈 안 들이고 낮추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 운동이 그 중 하나고 두 번째는 복식호흡과 명상이다. 스트레스를 낮추기 때문이다. 다양한 복식호흡이 존재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그냥 앉아서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신 후 숨을 멈추고 배까지 삼켰다. 2초간 입으로 내쉬고 3초간 정지한다. 이것을 8번 반복한다. 이런 간단한 복식호흡이 스트레스 반응을 리셋시킨다. 뇌호흡이나 명상 같은 것들도 다 비슷한 이치다. 호흡법은 정말 다양한 방법이 많은데 이것은 관심 있으시면 영상이나 문서 같은 것을 인터넷에서 뒤져봐서 자기한테 맞는 복식호흡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명상도 여러 군데서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 최근 저탄고지 식단이 화제가 되면서 지방 섭취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살찌는 걸 떠나서 지방은 안전할 걸까? 일반 대중이나 전문가들조차 잘못 알고 있는 영양상식 중 하나가 포화지방이 심장병의 주범이라는 사실이다. 여러 개의 논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포화지방 섭취는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었다. 음식으로 보면 심장병의 주범, 빵, 떡, 국수 같은 밀가루 및 쌀 음식과 밥, 설탕, 그리고 트렌스 지방이 함유된 튀김과 가공식품이다. 이 삼박자를 갖춘 최악의 음식이 도넛과 빵이다. 이런 음식들이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공음식이 정말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또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고요. 최근 들어 저탄고지 붐이 일면서 사람들이 지방보다 탄수화물을 더 경계하는 현상도 생겨났다. 그리고 지방이 해로운가 탄수화물이 해로운가 하는 논쟁도 벌어졌다. 의사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과연 뭐가 더 위험할까?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한쪽 그룹이 쥐에게는 당만 줬다. 그러나 당뇨가 생기지 않았다. 다른 그룹은 지방만 줬다. 역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거나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쥐에게 치즈케이크를 주면 멈추질 못하고 계속 먹었다. 치즈케이크는 당과 지방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다. 입에서 살살 녹는 비율로 섞어주자 조절 능력을 상실한 것이었다. 뇌의 쾌락으로 마약중독처럼 작용하는 것은 적절한 비율로 섞인 지방과 당본이다. 그리고 쥐에게 당뇨와 콜레스테롤 문제가 모두 발생했다. 5대5의 비율 그리고 이왕이면 트렌스지방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이 비율을 고려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정말 나쁜 것은 당과 지방을 적절하게 섞어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설탕과 버터를 적당한 비율로 섞고 거기에 소금까지 섞으면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은 가공식품에 중동되어 있는 것이다. 가공식품이 우리를 살찌우고 콜레스테롤 수출을 높이고 심혈관 질관을 일으키며 대사도 떨어뜨리는 것이다. 게다가 가공식품들에는 바람성 가득한 식품 첨가물도 가득 들어있다.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입장에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우리 병원이 당뇨 고혈압 비만 환자들은 모두 가공식품부터 금지시킨다. 탄수화물이 해롭네 지방이 해롭네 이런 것들로 논쟁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어보면 좋겠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해봐서 손해볼 것이 전혀 없다. 전혀 위험하지도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혈관질환 당뇨 고도비만 등이 있는 환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만큼 안전하다. 적어도 편의점에서 사 먹는 가공식품보다는 훨씬 안전하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게 햄버거, 소세지, 스팸, 특히나 빵을 좋아했는데 이런 거를 최근에 거의 안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몸에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비만 또는 살이 찌는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오해 4가지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관한 4가지 잘못된 속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미국 기능학 의학의 선구자인 마크 하이먼 박사가 지적하는 다이어트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속설 4가지라고 합니다. 속설 1. 모든 칼로리는 다 똑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 잔고 개념으로 칼로리를 생각하고 있다. 먹은 것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면 살이 빠지겠지 하는 식이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다이어트 산업이 이 거짓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 단순하게 칼로리 유입 vs. 칼로리 배출 사이의 밸런스만으로 체중 감량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은 진실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왜곡한 것이다. 진실은 좋은 칼로리와 나쁜 칼로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다. 매일 먹는 음식이 호르몬 분비를 자아지 우지한다. 두뇌 화학 활동과 신체 대사에 영향을 끼친다. 예외는 없다. 모든 음식이 그렇다. 당분 칼로리라면 지방 축적을 야기하고 배고픔을 유발한다. 오히려 지방과 단백질에서 오는 칼로리가 지방 연소를 축질한다. 이는 칼로리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가장 질 좋은 칼로리는 자연식품에서 취하는 것이다. 질 좋은 자연식품은 가공식품에 비해 칼로리도 낮다. 신선한 자연식만 먹을 수 있다면 굳이 칼로리를 따져가며 먹을 필요가 없다. 구체적으로 이런 음식들이 있다. 공장 사육이 아닌 목초 사육 육류와 유기농 달걀, 닭고기, 생선, 견과류와 씨앗에서 오는 단백질, 아보카도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코코넛 버터, 등푸른 생선에 함유된 오메가3와 같은 좋은 지방들, 다양하고 선명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에서 오는 좋은 탄수화물 등이 그것이다. 치아씨와 대마씨 같은 슈퍼푸드도 빼놓을 수 없다. 속설이 유전자가 나의 건강을 결정짓는다. 의학계는 여전히 유전적 영향으로 살이 찐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음식이 곧 약이오, 세포에 전달하는 정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유전자는 결코 사람의 건강을 좌우할 수 없다. 유전자 이상은 힘이 존재하고 그 힘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현재 미국인의 35%가 비만이고 2050년에는 50%가 비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바뀐 것은 미국인들의 유전자가 아니다. 약물 남용 수준의 고용량으로 증가한 당분과 밀가루 섭취가 대사를 망가뜨린 주범이다. 현대인들을 살찌우고 만성질환, 피로, 통증에 시달리게 만든 주범이다. 속설 3. 운동으로 불량식품을 이길 수 있다. 실컷 먹고 운동을 많이 해서 칼로리를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흔히 한다. 인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조금만 이해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그릇된 생각인지 바로 알 수 있다. 식단의 변화 없이 운동만으로 살을 빼려 할 경우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운동을 안하고 식단 변화만으로 살을 빼는 것은 오히려 가능하다. 계속해서 정크푸드를 먹으며 운동량만 늘릴 경우 근육량이 늘어난다거나 심폐기능이 좋아지는 식으로 건강해지기는 하지만 체중 감량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많이 먹고 많이 곱고 운동하면 저절로 살이 빠지겠지 했는데 밥을 많이 먹으면 아무리 동네를 돌고 운동을 해도 배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결국에는 식사 조절을 하고 운동까지 병행을 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더라고요. 간단히 말해서 운동으로는 불량식품을 이길 수 없다. 그렇다고 운동이 쓸데없다는 말은 아니다. 운동은 중요하고 건강에 이루어오며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다. 하지만 체중 감량 면에서 봤을 때 운동만으로는 무리이고 운동과 함께 건강한 단백질, 지방, 채소가 풍부한 건강식단이 필수다. 속설사, 지방을 먹으면 살찐다. 이 말은 그냥 사실이 아니다. 완전히 틀렸다. 지방은 살을 찌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영양소로 지방이 오히려 살을 빼준다. 고지방식과 고탄수화물식을 비교한 연구가 있다. 고지방식 식단을 유지한 그룹은 하루 평균 300칼로리 이상을 더 태웠다. 반대로 당분, 탄수화물은 대사를 떨어뜨린다. 좋은 지방은 염증 반응을 낮추는 반면 탄수화물은 염증 반응을 높인다. 이렇게 다이어트에 관한 4가지 잘못된 속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좋은 지방을 먹는 것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됐고요. 우리가 매년 새해 결심으로 다이어트할 결심을 꼭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 해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비만에 대한 위험 신호가 있기 때문에 저도 다이어트 결심을 했고요. 한 한 달간 아침에는 과일과 채소만 먹고 점심, 저녁은 식사 양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 걸러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팔 굽혀피기, 윗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버핏 테스트 저는 참장이라고 해서 가만히 무릎을 굽히고 서서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하루에 1분씩 늘려서 최근에는 한 30분 정도 참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 이상 했더니 많지는 않지만 지금 82kg에서 저번 이 영상을 녹음할 때 81kg까지 빠졌었는데 이번 영상을 찍을 때는 지금 80kg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72kg까지 빼는 겁니다. 그리고 뱃살은 완전히 없애는 게 목표고요. 한 2kg 정도 빠지니까 일단 가장 드러나는 효과는 뱃살이 상당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게 되게 좋은 면이고 그리고 몸이 약간 가벼워졌고 그 다음에 얼굴도 약간 가름해진 것 같아가지고 식사 조절을 한 게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비만을 가져오는 것은 잘못된 식습관, 잠을 안 자는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가 큰 요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공된 식품을 줄이고 자연식품을 섭취하면 크게 운동을 안 하더라도 살을 빼는 데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몸이 약하신 분들도 여기서 나오는 대로 식단 조절만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근육 운동만 해도 충분히 그 살을 빼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비만 챕터를 살펴봤고요. 제가 관심 있는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다시 자기 개발이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영상을 소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한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